경남 FC가 2년 연속 K리그의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설기현 감독 대신 새 감독으로 박동혁 감독을 영입했다. 경남은 새 사령탑으로 박동혁 전 충남아산 감독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설 감독은 지난 2019년 부임한 뒤 2020 시즌부터 이번 2023 시즌까지 4시즌간 경남을 맡아 승격에 도전했다. 프로 사령탑으로 데뷔한 설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며 2020 시즌 곧바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경남은 설기현 감독과의 결별 발표 직후 박동혁 감독 선임을 알렸다. 경남은 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여러 감독을 물색했다. 구단의 색채와 닮은 축구 철학, 선수 및 감독으로서의 성적과 경험 등을 판단하여 박동혁 감독을 제구대 감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함께하기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단의 색채와 닮은 축구 철학, 선수 및 감독을 제공합니다.